자 해갖고 오늘 오신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유튜브에도 올릴테니까 소감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게 한 번에 한 번에 완전 만족합니다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만 주는거에요? 아 뭐 만점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내가 극혐하는 레카차가 왔습니다 내가 개 극혐하는 레카차 다 그런게 아니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돈 벌기 위해 달린다 맞아 돈 벌기 위해서 있잖아 식당에서 음식도 있잖아 재탕 쓰는거야 그치 재탕? 재탕 쓰는거에요 음식 맞죠? 그쵸 뭐 재탕 음식 쓰는거죠 맞죠? 재탕 음식 쓰면 안되죠 아니 근데 먹고살기 위해선 아 안되죠 안돼? 음식은 음식 갖다 장난치는건 안되죠 그래? 과속은 되구요? 아 네 과속이요? 과속도 안되지만 직업에 귀천 없으니 과속을 하자 네 과속도 저희도 다 벌금 딱지 냅니다 아 그래요? 아 애국자네 다 세금 다 냅니다 아 세금 내고 다 괜찮지 사업자 내고 제가 무허가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다 이 차는 튀어나온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죠 구조변경을 하는거죠 불법이요 또? 뭐에요? 이 차는 개조했잖아 지금 특장은 다 구조변경이 되어있는거죠 근데 일반차는 개조하면 안되잖아 네 안되죠 야 신기하네 특혜네 특혜준거네 구조변경도 안되죠 이번에 대통령 누구 뽑았어요? 저는 그놈이 그놈이라 안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재명 되는거에요 아아 애아빠인가 보네 애아빠가 투표 안하면 되겠어 안하죠 해야지 이제 그치? 아파야겠죠? 그렇죠 해야죠 애들 때문에 하는거지 애들 때문에 하는거라니까? 근데 그놈이 그놈인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러면 안돼 응? 왜그래 그놈이 그놈이라니 그놈이 그놈이 아니잖아 나 봐봐 나 그놈이 아니잖아 나 잘하잖아 일 네 잘하시네요 그렇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 확실하시네요 저는 투표할거 아닐거에요 해야죠 투표한테 전화주세요 일단 투표한테 전화주세요 네 그놈이 그놈이라니 네비도 그놈이 그놈이 아니잖아 그치? 네 그쵸 나는 그놈이 아니잖아 그치? 잘하잖아 그쵸 그쵸 잘하시죠 그놈이 그놈이라니 아 기분 되게 나쁘네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에게 있다 세월호는 뭐에요 세월호 세월호가 뭐에요? 배사고에요 네 배사고야 네 배사고죠 대통령이 책임지는거 아니라니까 네 대통령이 책임지는거 아니야 네 그쵸 네 얼마 받아야된줄 알죠 그 유가족들 얼마 받아야되냐고 얼마 받아야되냐고 얼마 받아야된줄 알죠 10억이야? 네 알아요 이거? 네 알죠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난 웃긴게 난 슬퍼하나 나도 슬퍼 나도 애아빠인데 근데 돈 달라는게 웃기지 않아? 돈 달라는게 웃기지 않아? 돈을 달래 나라에서 야 그래서 문재인 된거야 그치? 그쵸 세월호 세상에 참 세월호도 그걸 많이 봤지 매년마다 그냥 울려먹고 삼삼먹고 찜짜먹고 왜냐면 세월호에 요새 사 redistri